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디로이드 캠을 이제 이용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마치 컴퓨터에 연동되어 있는 웹캠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디로이드 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 스마트폰의 셀프 카메라를 이용하여 우리의 얼굴을 찍고 있는 카메라의 화면을 이제 컴퓨터에 띄우는 그것을 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는 VC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VSF 아바타 파일을 VC페이스 프로그램 위에 올린 다음 디로이드 캠 클라이언트 내지는 디로이드 캠 드라이브를 기본 카메라 드라이브로 설정을 해서 디로이드 캠을 통한 우리의 얼굴을 VC페이스와 VC페이스 위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아바타와 연동시켜서 아바타를 우리의 얼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 연동하는 것을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는 그렇게 연동한 VC페이스의 화면을 OBS 개인 방송 화면에 있어서 OBS 스튜디오 화면에 어떻게 띄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UI들을 없애고 그리고 배경 화면을 어떻게 투명하게 바꾸는지까지를 우리가 이제 앞선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정을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버추얼 캐릭터를 우리 몸과 연동시키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 그리고 그 버추얼 캐릭터를 OBS 화면에 띄우는 것까지 모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송에 속출할 화면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OBS 스튜디오에 있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올려놓으신 이 버추얼 아바타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드 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OBS 스튜디오에서 이 귀퉁이에 있는 이 점들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실 수도 있고 vspace 클라이언트 창 크기 자체가 그대로 연동되어서 여기에 클라이언트 이 그리드의 크기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를 직접 움직여서 그리드를 직접 움직여서 이 아바타를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vspace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창의 크기를 조정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 방송 화면을 할 때 설정할 때 주로 우측 하단에다 이제 버추얼 아바타를 놓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다가 크기를 조금 줄이고 그 위치를 이동하여서 이제 배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측 하단에 이 당구장 버튼이 화면에 잘려서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추얼 아바타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완료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송에 송출할 컨텐츠 내시는 화면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될 텐데 예시로는 여기 파워포인트 현재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예시는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본다라는 가정하에 유튜브 화면을 띄울 텐데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 이라던가 아니면 영화 라던가 그런 것들 역시 이 방식을 똑같이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창을 화면에다가 띄우신 다음에 이제 방송 송출 화면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소스 목록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윈도우 캡처 윈도우 캡처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쭉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특정 프로그램 창 한정을 하여 캡처를 제공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시는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는 방송을 진행하는 개인 스트리밍 송출 방송 화면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 창 즉 유튜브를 틀 인터넷 유튜브를 실행할 인터넷 여기서는 크롬 구글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 크롬의 클라이언트 창 한정하여 캡처를 해서 제공하는 윈도우 캡처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캡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레이어에 대한 초기 속성 설정 전개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는 유튜브 크롬 구글 크롬을 이용한 유튜브를 방송 송출 화면에 띄워서 시청자들과 제 개인 방송 시청자들과 함께 유튜브를 보는 그런 방송을 위한 화면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서 설정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소스 목록에 윈도우 캡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이 소스 목록에서 목록 순서가 마치 여러분들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포토샵을 사용할 때 레이어처럼 방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게임 캡처가 이 게임 캡처가 저희가 아까 설정했었던 이 버추얼 아바타죠. 이 버추얼 아바타가 정확히 말하면 이 버추얼 아바타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가 언제나 소스 목록에서 맨 위에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약 윈도우 캡처 화면 밑으로 윈도우 캡처 레이어 밑으로 들어갈 경우 여러분들이 현재 설정하시고 계시는 이 유튜브 화면 밑으로 이 아바타 레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송출하고 있는 OBS 스튜디오의 방송 송출 화면은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유튜브 화면에 가려서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잘 보이도록 맨 위에다가 레이어를 위치해주시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레이어 설정이 끝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목소리와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소리들을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디오 믹서를 잘 보시게 되시면 현재 여기에는 지금 초기 설정으로 이렇게 음소가 되어 있는데 음소가를 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스크탑 오디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마이크에 대한 개인 값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설정하실 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개인 값은 초록색과 빨간색 사이의 주황색의 여러분들의 소리 마이크 소리와 데스크탑 오디오가 들어가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오디오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피크가 뜬다라고 보통 은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소리나 사운드가 지직거리면서 터지는 사운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데스크탑 오디오와 마이크를 노란색 쪽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 음량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데시벨을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데스크탑 오디오와 마이크 옆쪽에 있는 이 점 3개의 버튼을 클릭해 보면 설정을 구체적인 설정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속성에 들어가게 되시면 현재 데스크탑 오디오와 마이크가 어떤 장치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컴퓨터 소리를 송출하고 있는 내보내고 있는 스피커 내지는 사운드 장치와 관련된 사운드 장치를 설정해 주시고 마이크 역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장치와 이 장치는 현재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녹화하고 있을 때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장치들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OBS 트위치 스트리밍 연동을 OBS 이때까지는 개인 방송 화면 세팅을 했었고 개인 방송 화면 세팅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마지막 실제로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설정해 왔던 이 모든 OBS 개인 방송 화면을 실제 트위치 송출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S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온갖 설정 탭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 설정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 클라이언트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방송 탭인데 방송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서비스를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프리카 TV 유튜브 라이브 등등등 페이스북 라이브 등등등 다양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번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트위치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OBS 스튜디오와 트위치를 연동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OBS 스튜디오와 트위치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트위치 계정을 로그인을 해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역시 트위치에 로그인한 다음 트위치 사이트 내에서 본인 설정에 있는 기본 방송 암호키를 복사를 한 다음 입력을 해서 스트림 키를 입력한 다음에 이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방송 그러니까 OBS 스튜디오의 설정과 여러분들이 트위치 계정 설정을 연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방송 설정을 하시게 된 다음 출력 쪽에 가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터넷 개인 방송 스트리밍을 만약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신 이제 녹화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상당히 이제 어떤 게임 화면이라던가 비디오 화면을 다른 스트리밍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은 컴퓨터의 리소스 자원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게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컴퓨터에 이제 설치를 하여서 해당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서 이 GPU를 이용해 이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여 방송을 렌더링해서 영상을 렌더링해서 방송 실시간 송출을 하기 위한 설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비디오 인코더입니다. 이 비디오 인코더에는 두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X264와 여기에 보이는 NVIDIA NVENC H264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이 있게 되는데 X264로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CPU로 이용하여 렌더링을 하게 되는 이제 설정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 카드보다 CPU가 영상을 렌더링하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송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CPU가 과도하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어서 CPU 수명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산 GPU와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비디오 인코더를 설정을 하셔서 안정적인 스트리밍 개인 송출 방송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디로이드 캠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을 컴퓨터 화면에 띄웠고 그것을 VC페이스와 연동하여서 버추얼 아바트를 올린 다음 우리의 얼굴과 똑같이 움직이도록 연동을 해놓았고 그것을 OBS 스튜디오 방송 송출 화면에 올린 다음 트위치 방송 스트리밍을 위한 가장 최적의 설정들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른쪽에 있는 방송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방송 설정에서 계정 연결 또는 스트림키 사용을 이용하여 트위치 계정과 이미 연동이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송 시작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맨 강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우리의 목표 우리의 OBS 스튜디오 송출 화면을 트위치 방송에 실제로 스트리밍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방송을 할 때 있어서 다시 보기라던가 아니면은 중간중간 주요 장면들이 클립 대신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송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여기 있는 녹화 시작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광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게임 내시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버츄얼 아바타를 이용하여 멋있게 트위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과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VC 페이스와 OBS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버츄얼 아바타를 이용한 트위치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개인 방송 송출 가이드의 강의를 맡은 김병규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